몰라 민재가 갔을만한 고등을 다 찾아서 전화를 해봐야돼 민재 만나면 한 대 때려줄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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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도 걷고 난 다음에 왜 설거지를 바로 하지 않는거야? 그러는놈 이 바다가 떨어진 머리카락 안 보여? 왜 눈에 보이는대로 치우질 않는거지? 그리고 다마른 빨래를 왜 건조가에서 걷지않고 내버려두는데 입을때 거두면 되지 아이씨 너 휴지없어 휴지를 다 썼으면 새로 치워두라 그랬잖아 대단하다